박광남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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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면역건문 억제제 쪽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 해당 보험 등재에서 탈락을 하고 항서제약의 4가지 면역건문 억제제들이 다 편입됐다는 뉴스가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문서로 발표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것까지 나오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약가 인하폭도 시장에서는 한 80% 80에서 85% 정도 예상하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갔다면 아무리 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가 인하폭이 클 수도 있는 우려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의 시장 지표들은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들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시장 지표에서도 소폭 개선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지난 3거래일 동안 대략 거래대금이 한 0.6조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좀 했었습니다 사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0.76조 위안까지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평균 거래대금이었던 0.82조 위안 정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나 약간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한 80억 위안 정도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순매수세가 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 시장은 올해 얼마나 또 외국인들이 총 누적 순매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한 1,880억 위안 대략 원화로는 한 31.6조 정도 되거든요 물론 2019년과 2018년하고 비교해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3,500억 위안 정도 약 그래서 한 59조 원 정도 순립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2,900억 위안 48조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적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뷰가 발달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동기간 동안 국내는 올해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24.4조 정도 팔았고요 그럼 2019년에는 어땠냐 9,51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5.7조 그러니까 3년 더해보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거의 내내 팔았다고 봐도 물론 제가 정확히 이게 선후광통으로 들어가는 자금인데 MSCI 지수 편입 이 이슈까지 여기 녹아들었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게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뷰가 사실 좀 다르긴 했다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룸도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에 한해서는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시장은 그랬었고 유럽은 어떤 일일 수 있습니까? 지금 유럽 지수는 닥스 독일 지수가 플러스 0.8% 정도 오르면서 가장 센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로스톡스 50은 플러스 0.64 정도 전반적으로는 0.1에서 0.5%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일단 FOMC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전일의 제조업 PMI 지표들이 좋은 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승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닥스 지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독일 지수가 코로나 갭이라고 하는 2월 달에 급락 직전 수준에 들어갔어요? 거의 9월 이상 다가왔다 이제 대략 2월 17일에 정고점을 약 1% 정도 남겨놓은 대외로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독일도 일본 증시처럼 조금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있어서 제가 아마 지금 오늘까지 얘기하면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월 달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의 개선세와 더불어서 일본 증시가 사실은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비슷한 산업구조 유사한 산업구조 갖고 있는 독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확산세나 이유들도 있겠지만 2021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국 전체 예산안도 통과가 된 상태 그러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여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1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직까지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뉴스 속보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이 됐고 같이 이제 오찬을 했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심지어 이제 뭐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님도 격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바이러스는 평등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평등합니다 사람 가리는 건 아니니까 어디서 걸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유럽 내 코로나가 사실 독일을 제외하면 좀 잡혀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3차 외부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또 2만 8,969명의 신규 1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대치를 다시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지난 15일에 805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는데 16일에도 749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좀 발표한 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들도 2차 웨이브의 이제 꼭지 대비에서는 대략 한 40% 50% 정도 많이 낮아졌었는데 다시 끝자락에서 보면 살짝 턴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하고 비교를 하자고 하면 사실 전일 발표된 유로존의 제조 PMIGP가 좀 좋았잖아요 사실 4월에 일어난 락다운 대비해서 이번에 결정이 됐던 락다운들은 생산에 관련해서는 출퇴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그런 방역 차원에서 확산을 막는 정도에 대해서는 역시나 여기서는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걸 어설프게 막으면 또 확산세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각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상황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떤 요인이 가장 클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락다운의 정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WTO 들어가서 하나씩 다 눌러봤거든요. WTO에 코로나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지도로 나와 있어서 되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 번씩 국가들을 눌러가면서 어느 정도지 하고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방구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진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아권 내에서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호주라든가는 확산일로가 좀 많이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북방구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지금 확산세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영향이 일단은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폰데라이온 EU의 집행위원장께서 EU도 백신 접종을 27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해서 증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그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게 얼마나 영구적으로 피해를 끼쳤을까. 그거는 이제 다 끝나봐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위 각국들의 내재성장률을 조금씩은 갉아먹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영구적인 상처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사실은 저희가 이 질병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 질병은 여행만으로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질병이 백신 맞아서 다 끝나면 바로 곧바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전처럼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행 안 가고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동안 본의 아닌 게 많이 터득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난 것들이 좀 변화 있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누군가에는 그게 상처와 상흔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실은 여행 업종으로 계속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백신 나왔으니까 정상화되면 다시 2019년까지 가는데 1, 2년 안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서 2년,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변화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1년과 2년과 3년의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나중에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적기만을 바라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장기화가 되면 아시겠지만 부양책의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그런데 부양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갚아야 될 부채라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게 문제이긴 하죠. 반가운 소식은 별로는 없네요, FOMC 말고는. 사실은 증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 자체는 호재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로나 최대 확진 나왔다고 아마 소속도 보셨을 것 같아요. 사망자도 3,500명 넘었다라는 뉴스도 봤으니까 아직 미국은 현재 진행형인데 증시만 저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증시와 현실과의 괴리는 여전히 멀다 정도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하루였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짧게 끝나면 다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지만 길게 이어지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도움이 꽤 많이 될 거예요. 그게 투자로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보니까 못 만나니까 파티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인데 다 줌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방들이 많더군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즐거워? 저게 회의가 돼?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기업 IR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런 줌이나 이런 언택트,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불편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 편해졌냐면 각 증권사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즉시성 있게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빈도가 더 많아지고 정보를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점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부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일이었던 분들도 집에서 요리를 해보면 이것도 재밌네? 뭐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요. 저도. 네. 그러게요. 그건 또 안 바뀌겠죠.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선물 시장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100은 한 플러스 0.53, 그다음에 다오존스도 플러스 0.4, S&P 500도 플러스 한 0.5%로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을 보셨고 하셨지만 저도 잠깐은 원체의 큰 이벤트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정성적으로 제시를 해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이라는 FOMC의 목표를 향해서 상당한 진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정성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진전. FOMC가 원하는 수준의 상당한 진전은 어디야? 원하는 수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알려지더라도 상당한 진전이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수준이었어라고 얘기하고 바로 양쪽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비관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저희가 말을 할 때 뉘앙스의 톤의 연결성을 봐야 된다고 하면 전일 있었던 새벽이죠. 새벽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은 톤이 꽤나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그쪽보다는 너네가 걱정하는 부분을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너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장단점이 근데 이 정성적이라는 부분은 좀 공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된 부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걸 안 해? FOMC가? 네. 두 번째는 이게 정량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최성한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니네 밑장 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시장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정성적인 지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준의 정책을 미리 생각할 때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한 번 언급은 드렸는데 또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 21년 전망에서 사실 상반기 기저효과에 의한 물가상승 채권 발행량 증가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물가상승 압력 높지 않고 일시적인 거 우리가 대응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언급해 준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긍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물론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항상 저희는 불마켓, 강한 상승 이런 걸 좀 원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양적 완화 규모가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는 좀 그 기대는 이제 없는 기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뭔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사실 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나타나기가 2021년의 환경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업률도 더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정상화도, 백신에 의해서 정상화도 조금 더 일어날 거라고 보면 사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부양책이 있기 전 마지막 가장 불확실성이 좀 커진 그리고 코로나도 확산이 막 확산이 일루어있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굳이 그 이후의 시점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조금은 이제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각종 시장 지표들도 연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지표가 역반전할 수도 있는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성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90을 하향 돌파하고 지금도 한 0.68%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약세폭이 좀 세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겁이 나는 오히려 이제 시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단기 금리차도 제가 전일 말씀드린 것보다 속폭도 확대되면서 한 0.8%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기대인플레이션도 1.93까지 올라가면서 속폭도 올라갔고 명목금리도 지금 0.92%까지 속폭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다 경기 좋아지는 쪽에 배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금리, 명목금리의 폭이 이제 연준이 충분히 이런 2분기 정도에 나올 수 있는 텐트럼을 컨트롤해 준다고 하니까 명목금리가 많이 튀지 못하는 환경까지 되면서 온란은 가나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 1%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장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네요. 맞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을 연준이 말로써 해냈다. 그런 것만 보면 참 요즘 시장의 악재는 세상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라는 불안감? 저랑 약간 비슷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저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시장을 경화하면서 그렇게 길진 않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최근에 시장은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조금 덜 벌고 더벌고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행복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그런 느낌적인 약간의 그런 걱정? 그런 건 좀 있는데 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들끓는데도 또 그런 반응인 것도 신기하고 신기하지는 않아요. 올해 내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른 악재는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는 시장이 FMC일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부양책 협상으로 관심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나오는 내용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협상에 난항을 줬던 주지방정부 지원금과 기업부채 유예 프로그램을 이번 부양책에서 제외하기로 드디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통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현금 지급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실업수당 청구를 좀 실업수당 금액을 조금 줄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돈이 또 살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4월 달에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좋았던 소위 이전 소득이 이만큼 올라갔던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만들어졌거든요. 연말 시즌을 맞아서 그런 것들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론을 더 강화시켜주는 좀 요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종목 이야기는 이따가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유럽, 중국에서 중요하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여러 뉴스들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네, onto 그 경제에 交중. 네,ẫ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움보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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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보십소